진짜 방금 쳐라 이거 이기겠다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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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옆에 없어요 빼요 빼요 진작하게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그냥 가요 저 괜히 살린다고 게임은 감정적으로 하지 마요 쟤는 5050 죽어도 죽는거고 죽어도 죽는거고 가도 살릴 수 있는게 아니었어요 그 데미지 죽은거니까 괜히 살려준다고 막 미안해서 막 가고 막 그러면 안돼 진짜 진짜 안좋은 버릇이에요 저는 그거 감정적으로 하지마요 의리고 보고 그리워 있어 게임에 이겨야지 계산적으로 해야지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저거 스턴 불러줘요 아 빼야겠다 빼요 백핑 찍네요 빼라 빼요 찍는게 이유가 있어요 케네 우리 백핑 찍었지않아요 아니 마스터 이거 마이가? 네 그럼 빼야죠 마이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저런건 괜찮지 이거 침착해요 침착해요 W 살았어 전멸 아 너 빠졌다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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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아 죽었다 이거 조냐 조냐 있었지 아 랜턴 이거 이러고 잠깐만 상대 우리 상대 상대 뭐 뭐 있었죠 어 어 이러면은 그거 거인의 벨트 가요 다 AD네 거인의 어리띠 네 어리띠 가고 청갑옷 하나 청갑옷? 닌자신박 할거에요 아 아 우리 딜 안돼요 딜 포기해요 그냥 와드 하나 네 딜 포기하는게 좋아요 아 오공이 아 탈진 탈진 걸렸어 탈진 걸렸어 탈진 걸렸어 오라클도 있는데 책을 어 잡았네 아 오공이 말도 안되겠는데 지금 탈진 빼고 잡았어요 지금 저거 봐 시바 탈진이네 헉 탈진만 빠지면은 진짜 쟤가 탈진건 사이에 너무 많다 한 명은 무지껏 부셔요 한 명은 아 이거 좀 부리겠다 가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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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랫쪽으로 부리 근데 위에 있었으니까 어 쟤도 거리개산 쟤가 안되네요 지금 거리개산도 안되고 거리개산이 안돼도 침착하면서 살아요 스킬 세 번만 맞추면 되니까 항상 걸을수록 그거만 생각해요 스킬 세 번만 맞추고 빠지는거 제일 좋은것은 스턴을 걸고 대시로 빠지는거에요 대시가 빠진 다음에 스턴 거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것은 Q 맞추고 Q 맞추고 W 그 그니까 두개 싸우는 상태에서 2로 지나가면서 스턴 거는거 무조건 도망간 호주에 대시가 살아있어야되요 패시브가 관건이네요 네 패시브 관건이죠 항상 그 저 저 창을 두고 있어야되요 죽었어 드론 줘야되는데 원숭이 있나? 원숭이 궁없는데 지금? 봐봐요 봐봐요 먹으면 봐봐요 어 죽었다 어? 잠깐 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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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고 빼요 이제 빼요 빼요 그쪽 빼면 안되요 왼쪽 빼요 아이고 오케이 미드 밀려 미드 밀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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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밀려 바텀 막죠 안주만요 종이아있으니까 어 빼요 빼요 가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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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 집으로 어우 안되지 나비 오니까 집으로 가 얘네 탑으로 가야되 어차피 마이마으로 가야되요 집에 나비? 나비가 어디갔지? 밑에 보였어요? 밑에 보였어요? 어차피 깨지는데 밑에 가수가 없었는데 어? 다시 바텀 쪽에 바텀 쪽에 가지마요 타워 지켜요 가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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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막지마요 위험해요 맵떼요 그냥 제 궁수는 죽어요 약간 열어색하게 집에가서 닝자신바 닝자신바 오 마이 망했다 왜 그렇게 안되지? 베인리였네 베인리 저거 제, 저거 제 도쿵 없는건데? 아 탈론이 왔다 탈론이 왔다 탈론이 왔다 원숭이 왔어 원숭이 왔어 원숭이 왔어 원숭이 왔어 뒤에 왔어 뒤에 왔어 뒤에 왔어 뒤에 왔어 뒤에 원숭이 왔다 오케이 원숭이 왔어 쎄요 지금 말도 안되겠어요 원숭이가 지금 잡았다 잡았다 오케이 저거 또 큐프로 올거 같은데 어? 살겠는데 저거? 사네 사났네요 템은 다음 템은 라이엠이? 라이엠이 가야죠 책은 아 사지마요 책은 사지마요 도려면 안나왔으니까 기다려요 그냥 어후 한타만 하면 되요 진짜 이거는 각기전투 하자 각기전투 하지 말고 한타만 하면 되요 쟤 뭐야 왜죽었어 안풀어드릴려고 왔는데 칠데스 칠데스 스트레이토 칠데스네요 거의 예예 네 탑에서 원래 1킬 당하면은 네 쭉쭉 말리나요? 원래 그렇죠 위에 좀 봐봐요 위에 봐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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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은 무조건 봐야되요 앞으로 행동은 알아야지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어요 2등 까요 2등 까요 네 잡았고 6등 없으니까 살이면서 살이면서 2등 없을까 1등 없을까 2등 없을까 2등 없을까 2등 없을까 3등 없을까 3등 없을까 4등 없을까 바우스는 좀 그런데 터져요 바우스는 아 그래요? 바우스는 안 돼요 맞은 다음에 쓰는게 좋아요 뭐 룬 자체가 문제였으니까요 그니까 방출공 잘못 덤벼네요 방출공 지금 보면은 상대가 다 AD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닌자신발 간거죠 닌자신발 가고 라일라이 뽑고나서 뽑고나서는 그 다음에는 또 그때 상황 보고 템스 해야겠죠 정답이 없네요 유동적으로 좀 바꿔가야지 정해진 힘은 없죠 그리고 죽는 상황일 때 딱 봐도 죽는 상황이면 전면 쓰지 마세요 쟤는 전면 한타 때 들어가니까 막 쓰지 않는걸로 하고 그냥 죽어라 예 딱 봐도 죽는 사이즈는 쓰지 마세요 전면 있는가 없는가 차이 진짜 지내요 침착하게 와우 이렇게 미치겠네 그리고 아이스킹TV는 뭔가 트레이닝을 할까봐요 미니메폰 트레이닝 자기 캐릭터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자기 캐릭터 본다고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데 어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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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위험해 어 진짜 위험해 지금 진짜 위험해 방금 위에 뭐 보였었는데 가면 안 돼요 진짜 위험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뭐 같을지 몰라요 안전하게 해야죠 음 오고마리 맞아요 지금 한타 해야돼요 무조건 진짜 트레이닝을 할까봐요 아 아 저도 못 보나요? 예 저 답답할 때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아까 바론에서 애들 왔다 갔다 할 때도 미니메포지마 미니메포코 어? 옆으로 치고 들어가 치고 들어가 치고 들어가 치고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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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 돼 궁 W 아 너 죽나? 살 것 같은데 사왔다 아퍼 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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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퍼 대시 저희도 맞추고 그냥 아이고 약간 빨랐다 타겟팅이 운긴 아니었는데 잡았다 비속진가? 아이 긴장한데 못잡아 못잡아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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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지마요 따라가지마요 지금 죽을수도 있어 죽을수도 있어 죽을수도 있어 가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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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야지 그냥 집에 가요 그냥 집에 가요 빠져서 집에 가요 욕심내지 말고 위험해요 키를 안먹었어요 어 잘하셨어요 미치겠다 이러고 와드 하나하나 와드 두개랑 파란물야 하나 파란물야 예 영역 하나 다 한타트 전면에 와요 우리가 하얗거 진짜 많을거에요 그래서 이거 먹고 전면에 쓰고 궁 쓰고 더블조냐 하면은 진짜 하얗거 다 하셨어요 이래. 마르소 나는 미리에 와닿아 미래에 아직 싸우진 말아요. 우리 다 궁없어요. 노궁이에요. 15초. 빼요. 빼요. 마스터리도 멀고 지금. 잠깐 빼야되요. 말해줘요. 플래시 1분이라 말해줘요. 플래시 1분이라고. 1분에 싸우면 되요. 마이가 드래곤 먹었고. 쟤들이랑 딸만한데? 지콜 쓰고. 아 이거 잘렸는데 마스터리가. 이건 주도권 넘어가는데 또. 싸우지 말죠. 빼요. 빼요. 무조건 빼요. 300건으로 남았고요. 마스터리가. 텔포가 있는 것 같으니까. 30초 지난다는 싸우면 되요. 원숭이가 블루가 은근히 좋아요. 아까 쟤 밭을 하면 누구 보이지 않았나? 와 옆구리에서 올 것 같다. 아냐 옆구리 시야 있어요. 괜찮아요. 시야 있으니까 괜찮아요. 시야 있으면 안전한거에요. 보이잖아요 오는거. 보고 빼도 되요. 여기 있어도 되요. 미리 빼면 손해해요. 가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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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중인가? 가는중인가? 봐봐요. 안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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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동. 앞으로 이동. 앞으로 이동. 불쏘요. 불쏘요. 더블유. 아 더블유 켜야돼요. 더블유 한 번 맞춰야돼요. 지금 다하고. 지금 다하고. 문덜에 져마. 문덜에 져마. 아 이거. 지금 조냐. 지금 조냐. 썼어. 아까 썼네. 빨리 썼지 아까. 빨리 썼지. 더블유 터터지고 조현을 써야돼요.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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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오 Kiss I'm sorry I'm not lazy Do I 항상 궁을 쓰고 몇 번 떨어지는 걸 본 다음에 W까지 딱 쓰고 W까지 쓰고 핵심이에요 그게 너무 쫄았나? 그러니까 궁극기가 좋아 보이는데 별로 안 좋아요 저게 표식에 묻혀주는 거지 저게 저걸로 스턴 건 오바예요 표식에 묻혀주는 거예요 데미지가 아니고? 데미지 주는 것도 아니고 표식 몇 번 묻혀주는 거지 궁 하나에 의지하는 건 진짜 안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뭐지? 저것도 뭐지? 영약도 늦게 먹었어요 음 그거면 괜찮아요 이게 케넨군이 빨리 떨어진 것 같은데 떨어지기 약간 느려가지고 그 짧은 시간 동안 다른 상대가 피할 수가 있어가지고 W 붙이면서 약간 한 번에 더 빨리 스턴을 걸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희한하네요 키를 못 먹었어 한 번 더 음... 물론 뭐 어시을 많이 먹어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왔을 수도 있는데 아 어시 먹어도 리셋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방 리셋은 아니고 조금씩 올라가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카소스를 골라가지고 키를 일부러 안 먹고요 피딘 캐리 한 적 있었어요 친구가 그 돈을 막 구심어시 주는데 계속 라임 밀면서 한 탈 때 엄청 세고 그런 적 있었거든요 본인이 아니고 친구가? 예... 한 번 더 봤는데 걔 잘하대요 걔가 걔가 저 말로 잘해요 지금 군대 갔는데 그때 한참 그게 좀 유행이 되면서 어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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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시스트 조금 올라갈 수 있게 바뀌었죠 빼요 빼요 아 빼요 빼요 위험해요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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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요 이런 딜교환은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죠 지금 어차피 문도고 상대가 하나도 안 보이고 지금 위험해요 그 친구가 아마 DC 롤겔 있잖아요 예 롤겔 처음으로 개념급으로 올라가는 그 쓴 친구였는데 피딩으로 캐리하는 법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진짜 그때 됐어요 그때는 그때는 그게 됐어요 어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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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라가도 돼 올라가도 돼 이제 올라가도 돼 이거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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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은 오면은 그거 하면 돼요 조작 쓰면 돼요 이거 바로 시도 배인도 가인 있네 봐봐요 봐봐요 오른쪽 봐봐요 봐봐요 어떻게 오는지 봐봐요 한번 봐봐요 어떻게 오는지 항상 봐야 돼요 맥캐리가 보지 마요 상대를 봐요 저는 여기 미니메을 본거거든요 그냥 아니 아니 미니메을 보면 안되죠 얘네가 뭐하는지 확실하게 보잖아요 뭐하는지 행동을 봐야죠 뭐하는지 스킬이 뭐가 빠졌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봐야죠 됐어요 가면 돼요 가면 돼요 가면 돼요 가면 돼요 가면 돼요 자 문도 큐 이제 바로 가는거지면 안될거 같은데 상대 부활할거 같은데 궁 10초래요 오 어 어어 잘 안좋아 잘 안좋아 최악이에요 궁 5리네요 이거 5공에 먼저 들어가는게 좋아요 케넨은 궁이 넓어보이는데 스터너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인시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벽불리나 뒤에 항상 네 그쵸 그쵸 W 아껴요 W 아껴요 궁 쓸거니까 궁 쓸 때 W 써야되요 Q 쓰고 Q 써주면서 W 좀 아껴요 조이지 말고 조냐는 천천히 네 온도가 궁이 없어요 지금 지금 싸우는게 제일 좋거든요 킹이 하다가 찍어줘요 지금 싸우는게 제일 좋아요 무조건 좋아요 지금 온도 궁 없어요 슘프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적극적으로 나가도 돼요 문도 궁 없어요 자 앞으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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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그냥 가야 그냥 걸어가요 걸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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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앞으로가서 궁 조냐 아아 평타를 때릴 필요가 없어요 문도한테 약하잖아요 우리 평타 약하잖아요 우리 원딜도 아니고 에이지팀 올리는 것도 없어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한타를 이겼네 한타 이겼어 한타 이겼어 문도를 때리지 마라 괜히 괜히 때리지 마요 의미 없는 그 우리 평타 쓰레기에요 아아 쓰레기에요 평타 우리 쓰레기에요 안 들어가요 평타 쓰레기 때려봤자 칠각? 칠백각? 어 칠백각보다 우리 그거 보이드 가는게 좋을거 같은데 보이드가 뭐에요? 그 공허 지팡이 요거? 네 돈 없네 그냥 그거 사요 파란물량 사가요 파란물량 네 아아 조냐를 조냐가 문제 아니었어요 이건 조냐가 문제 아니었어요 평타를 친거 자체가 문제였어요 그냥 걸어가서 앞에가서 앞에 라인이 우리 뒷라인을 못치게 딱 차단했어야 되는건데 그냥 대놓고 이렇게 쭉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 그랬어야 되는거죠 지금은 원딜길이 아니니까 조냐 있잖아요 우리 억울하면 뺄 수 있어요 칠백각은 2인치의 심도 되고 우리 라인을 지키는 것도 가능하고 상대 라인과 우리 라인은 커트하는 것도 가능해요 방금 마지막 줄에 말씀하신 상대 라인을 커트하는 부분이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들어가는 개념이 나는 쭉 들어가는게 아니고 거리 유지해가면서 아니아니요 조냐 있으니까 막 들어가요 그 타이밍에는 그 우리 편 아군을 좀 보호하는 라인으로 네 한타 때는 교과서가 없어요 그때그때 다른건데 제가 말씀드린 세가지 틀 있죠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거에요 요거는 어? 어떻게 들어갈까? 뺏겼는데 어 아 마스터이가 없었네 뺏기만두 하죠 이러면 가면 안되는거였는데 강타가 없었으니까 뺏기죠 이거 뺏기만두 했어요 강타가 없는데 어떻게 해 5대5지 8개의 흉 나 바라기 흉 5 6 4 5 2 파일 빠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는 앞전벨이 좋고요. 그냥 제일 좋은 건 상당히 많이 맞추는 거. 궁? 네. 걔는 궁만 쓴다고 잘 끝나는 챔피언이 아니냐고. 궁을 쓰는 과정과 궁을 쓰고 난 후에 그거랑 또 궁으로 표식 맞춘 후에 W 잘 써주는 거. 쉬워 보였는데 그렇게 쉬운 챔피언은 아니에요. 저도 한 열 판 정도 해 봐. 한 다음에 케네는 다 알겠더라고요. 이거 올라가셔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빼도 돼요. 마술이 살아요. 아, 봐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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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는지 봐야지. 이러고 판단해도 늦지 않잖아요. 이러고 판단해도. 보고 판단하면 돼요. 괜히 위에 보고 판단하지 말고. 따라가면 안 돼. 따라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따라가면 안 돼. 이거 궁궁. W. 쓸고. 조냐. 오케이. 됐다. 대인 줄었네. 대인 줄었네. 대인 줄었네. 빠지고. 마이가 궁이 없어. 지금 마이가 궁이 없어. 이거 빼야돼. Q.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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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슬로우. 슬로우 있어. 슬로우 있어.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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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일단 도와줘.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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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아. 도와주면 여지가 있었는데. 어, 킬 먹었네? 아, 그건 상관없어요. 이제 상관없어요. 게임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킬이 두고 별로 안 중요해요. 공의 지팡이? 네, 공의 지팡이. 지금 뭐 몇백 골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잡았다. 오공템이 뭐가 있죠? 음... CC는 없네. 잡은 것 같죠? 오라클까지. 음... 오라클 있었구나. 22킬. 풀템인데? 스읍. 풀템이네. 별로 안 좋은데 이러면? 더 이상 오공은 성장 여지가 어떠하는 거잖아요. 이게 한계란 얘긴데? 오공은 이게 한계고. 베인도 사실상 풀템이고. 거의. 하나 남았네요. 마스터이도 하나 남았고. 음... 공의 지팡이 간 다음에 가엔? 가엔 별로? 가엠보다는... 어... 어... 아니요. 지금은 탱킹 해봤자 탱킹이 안되고 탱킹해도 녹아요, 지금은. 아, 진짜 이거 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데스킷 같은 거 가서 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탱킹이 안 돼요. 이거 무난하게 탱킹하면 더 말릴 거예요, 아마. 상대가 흡편이 더 좋아가지고. 상대가 흡편이 더 좋아가지고. 우리가 버티지 말고 잡아야 돼요, 지금은. 탱킹하지 말고. 네. 쟤 너무 폐복력이 좋아요. 네. 쟤 너무 폐복력이 좋아요. 한타 한번만 하면 되는데. 지금 딱 이기 좋은 것 같아요. 쟤 가엔 빠져가지고. 베인 가엔 있고. 앞으로 이동하죠. 이거 밀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미리 밀면서 한타 만들면 돼요, 지금. 너무 뒤로 움직일 필요 없어요. 뒤로 움직이지 말고 케링을 보지 말고 앞에 타락을 보면서 앞에 전화가 보고서 애들이 날 물 수 있는지, 물 수 없는지 그거 보고 판단하기 좋아요. 마이탄미니까. 어? 이거. 벌어요, 벌어요, 벌어요. 궁! 궁! 서브유! 존야! 많이 맞고. 한만큼 했어요, 한만큼 했어요. 이미 한만큼 했어요.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이미 한만큼 했어요. 저거 큐! 그치. 제대로. 아이고. 베인이 가인이 안 빠... 에... 중간에 뺐었네. 뭐 나쁘진 않았어요? 하... 베인이 망할 수 있겠네, 이건. 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대로 두 번... 싸워볼 만한데, 이거? 빠지네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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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한탄을 시작하면, 문두한테 점화부터 걸죠? 문두한테? 네. 바론 1분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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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뭐라나 없나, 뭐라나 없나? 나만 말할게. 어른의 할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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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는 건 없나요, 베인이? 썼어요. 썼어요? 예. 음... 짐착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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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네요 베인이 인피가 낫다고 하네요 마드만 지워주고 어휴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미안해요 미안해요 제가 병넣는 캐릭이 많아가지고 녹을수도 있어요 지금 너무 많아요 병넣는 캐릭 여기선 포지션이 만약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포지션이 어디가 좋을까요? 가운데 가운데 혹은 트위치를 끌일수 있는 위치 아니아니요 상대와 누리진영 가운데 혹은 상대 그니까 너무 달라요 근데 그런거 정해진게 없어요 진짜 이거 제가 변명한게 변명한다고 하기도 좀 뭐하고 정해진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과 사람이랑 하는거 하라는거와서 어 진력이 달라지니까 이거 진짜 보고 잘한거 밖에 없어요 진짜로 저는 그냥 일단 트위치 위주로 들어가요 들어가요 지금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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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프죠 중력 W 그냥 아끼시고 안써도되요 아 썼다 일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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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 스케 Dutch 따라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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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요 따라가지마요 오케이 이겼다 이건 바론 한타 한번 더 이겨야 끝날 것 같은데 아 왔다 쭉 빼고 아 씨 50분 이번 판 제가 너무 못했네요 진짜 진짜 오래가네요 게임 05 네 05의 지팡이 파란 물량 하나 와드 두개 가죠 그냥 이러고 생각 없어요 템이 우리가 한 단계에서 늦어져가지고 뒤로 안될거에요 같이 반고천 베인치 키리부터 좋아 우와라 아 아 아 아 아 아 쭉쭉 전진 마이가 순간이동이 있나요? 영양은 지금 먹어요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아 글로가지마 글로가지마 위험해 못해요 못해요 군대시 군대시 존야 됐어요 트위치 죽였다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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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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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 말고 봐줘요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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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걸어주고 할수록 다 해줘 할수록 다 해줘 아 스톤 한 번 걸었어요 칭찬해줘 칭찬해줘 대단 한 번 걸었어요 그게 중요한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이길거 같은데 이거 이게 중요해요 지금 칭찬기관이 아니고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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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했어요 제대 한 번 해 나 스톤 걸었어 나 진짜 아 잘했어 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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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분들 아 잘했어요 그냥 당연한거에요 걸었어 나 스톤 진짜 아 그냥 당연한거라고 그런게 당연한거에요 그런게 끝나 끝나 죽겠네요 마스터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끝낼 수 있을거 같은데 애매하다 아 끝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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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운거 끝까지 아쉬운거 미넨 안보는거랑 스킬 쓰고 도망갈때 너무 도망가지마요 우리 원거리키드기 잘 할거 많아요 어 그게 잘 안되는데 할거 많잖아요 원거리키드 할거 많아요 그게 안되면 못이기는거에요 alltså 안되면 못이기는거죠 뭐 그러니까 ceruna요 승리 국연제 저거 제니들 방송하라고漂亮 1 find만 더 1 which 8 1 not 0 not 1 not 아니 밥먹을래죠 팔 당훈 Torres 알겠습니다 좋아요 죄송합니다 자신 있게 끊은 게 요즘에 좀 연습하고 있어서 켄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거든요. 어렵네요. 눈도 문제가 있었고 상대가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었고 정치전 난궁이네요. 역시 다음에 만약 나올 기가 있으면 다른 것 CS나 뭐 이런 거 둘째 치고 미니맵을 좀 잘 볼게요. 미니맵이랑 맵 보는 거 답답하지 않게 일단 기본적으로. 미니맵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보고 내가 판단하니까요. 다음 행동을. 밥 먹으러 갈까? 밥 먹으러 가야죠. 여자친구 왔어? 아니 왜 왔어요. 혼자 가라. 혼자 가야죠. 끝내줘. 졌잖아. 아니지 이겼지. 아니 졌잖아 라인전. 저 터졌는데 뭘. 아니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알겠습니다. 반박할 필요 없네요. 레바타 3분에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아바타는 없겠고. 왜 없어. 왜 없어. 내가 연습하고 올게. 다음에 3분. 내일이 내가 한다. 그냥. 내일이 내가 할게. 제가 그중에 낫잖아요. 제가. 더 찐게 찐이냐. 사실. 마무리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레바타 3분 지금까지 진행했었고요. 1, 2, 3분 모두 고통스러운 하루였지만. 모든 아바타들이 배운 게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렵니다. 자. 3분 마무리 됐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아바타와 더 좋은 선생님 마인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카리플러 도도가.